네 장관님 본 의원은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님의 처음에 임명될 때 좀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장 밀착형 업무를 하시면서 장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추홀 전세사기 등 전세 문제가 사회의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방치된 전세 제도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장관님께서 전세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한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취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세는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임대인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사금융의 역할을 해왔고요 임차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의 목도를 강제적 축성으로 마련해 나가는 그런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세 제도를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라는 것은 분명히 임차인에게 목돈을 빌려서 반환해야 된다는 엄연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이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채라는 것 반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정부의 대출을 받고서 지금 보증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자신의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것을 과대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번 이 부작용과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 보안론이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 많은 고민 속에서 그 말씀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금 한국은행에서 갭 투자 관련해서 깡통전세 역전세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역전세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새로 들어오는 보증금이 낮아졌을 때 생기는 문제죠 돌려줄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보증금 대출까지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올려나가는 데 추격해 왔는데요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서 소화시켜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값이 한꺼번에 너무 올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도 사실은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면들도 있고 또 임차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대출 받아서 주거 마련을 위해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터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앞으로 반환 의사도 있고 또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돌려받기 위한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특히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 제도 등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많은 고민을 했을 건데 DSR 제도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DSR은 그동안 지나치게 급증한 가계부채 그리고 자신의 상환 능력에 걸맞지 않게 결국 나중에 부채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환 부담이 돌아오는 그러한 굴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출 자체가 하나의 기회인 것처럼 특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설사 저희들이 검토를 하더라도요 기존의 1주택자들은 보금자리 청례 대출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지난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걸로 대부분 소진이 되고요 설사 이게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반환을 못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되고 그다음 임차인에게는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을 전부 들어야 됩니다 반환 보증 거기에다가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걸 메꿔준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접근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국감에서 부동산 가격 등락에 대해서 한 50% 정도 상승했다가 6% 정도 하락했다 그래서 폭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집값 하락 최근에 집값 하락이 집값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특히 집값에 대한 정책은 집값 자체를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인위적인 도구로 누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대신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에 시장 기구가 왜곡되면서 급등했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는 당연히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시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부분적으로 일부는 반등하고 또 일부는 더 떨어지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 기능 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 가격을 찾아나가는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는 좀 더 그것을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DSR 규제 완화 부분과 지금 장관님의 답변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그의 전세금 반환 보증 관련 제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허그와 죽음공 SGI가 10년 동안의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2조 9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SGI의 경우는 21년 대비 22년도에 1.5%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허그는 지금 83.4% 상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관님께서 허그의 비정상적인 대위변제액의 증가 원인 분석하시고 더 철저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SGI는 아시다시피 민간 금융사지 않습니까 거의 예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거의 준합니다 그런데 우선 보증하는 대상을 허그 같은 경우는 전세가의 100%까지 운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시가평가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했죠 10채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관리 부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료도 0.1%대랑 0.2%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저희들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악용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경제부총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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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